수학에 빠진 시간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꼭 풀어본 다음에 해설 보지 말고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들여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체크해야 돼 왜? 여러분 이제 수학 1은 수능범이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참고해서 아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정리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수학 1이 끝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고3 돼서 후회 안 합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작년보다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문제가 좀 쉬워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선생님이랑 한 문제 한 문제 확인하면서 아 내가 무엇을 잘 못 생각했는지 그리고 아 이럴 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이번 선생님은 해설 강의를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를 맡게 되어서 16번부터 바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문제의 표시가 다 돼 있어 마지막만 좀 보면 돼 BOD 넓이가 6분의 7이다 BOD가 어디냐면 이거야 B O BOD 여기가 6분의 7이라는 넓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가 나왔어 그리고 또한 요게 부채꼴이잖아 그럼 제발 표시 제발 이것도 반지름으로 표시해주길 원하고 제발 이 길이도 표시해주길 원해 이게 표시하고 안하고가 되게 커요 알겠죠? 그러면 딱 표시하는 순간 이게 무슨 삼각형 돼버려? 2등변삼각형 돼버려 엔드 선생님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분명히 이 삼각형의 세 변의 모든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O A C에서 무슨 법칙을? 코사인 법칙을 쓸 생각해야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딱 써주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 딴 두 배 2 곱하기 그죠? 두 배 너 곱하기 너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빼기 1 요렇게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누구요? 8분의 7 이렇게 나올 거야 맞습니까? 8분의 7 이렇게 나오겠지 야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누구 길이 원하는 거야? 나 누구 길이 원하는 거였어? 어디의 길이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여기 X값의 길이를 원해 선생님 그때의 이 녀석의 각을 뭐라 부르면 돼? 그죠? 이게 90도였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부른다면 분명히 6분의 7이라는 이 넓이의 식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넓이 6분의 7은 2분의 1 너 곱하기 너 2 곱하기 X 그리고 사인 세타 요렇게 해야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의해서 근데 우리 특별히 이 부분이 누구로 바뀌어? 각 변환에 의해서 그렇죠 코사인 세타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 있었으니까 끝났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 넘어가 주시면 우리의 X값은 6분의 7에다가 8분의 7의 역수 7분의 8만 딱 곱하면 되고 그러면 3분의 4가 나오는 거지 뭐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X값은 3분의 4가 정답입니다 이해 되죠?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3분의 4 3번 좋아요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봅시다 절대값 그래프의 핵심인 것 같아 그지? 이 그래프 볼래? 이 그래프? 2의 X제곱 빼기 1은 원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2의 X제곱 빼기 1은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기고 빼기 1이면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그걸 꺾어 올려버렸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은 꺾어 올린 녀석과 기존에 있었던 것에 함수식이 달라진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기존에 있었던 그대로 이 함수식일 것이고 그 다음에 굳이 구별해 주자면 이렇게 꺾어 올라간 녀석 있지 이 녀석이 바로 누구였던 거야? 마이너스 달아야죠 대칭이니까 절대값의 핵심은 함수식이 달라진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우리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절대값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했으니까 뒤집어란 얘기예요 뒤집어란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2X가 이렇게 생겼다면 2X 빼기 1이 이렇게 생겼다면 뒤집어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곱하기 A 정도는 뭐고? 곱하기 A 정도는 그냥 확대한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에 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원래 그래프가 되시는 거지 이게 원래 그래프 이게 원래 그래프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흰색을 보신다면 이거는 원래 그래프니까 우리 절대값 안이 그냥 벗겨지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돼 이해됐죠? 숫자 A는 이 그래프 개형에 크게 영향을 안 줘? 알겠죠? 그런데 2X 빼기 1의 절대값 시킨 그래프가 이렇게였어 그거를 부호 반대했으니까 부호 반대했으니까 뒤집어야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뒤집힌 그림이겠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가 또 누구라는 거야 부호 반대 그러니까 Y는 A에 2X 빼기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각각 구간별로 절대값과 원래의 절대값의 함수식을 풀었을 때 원래 함수식과 부호 바뀐 함수식이 어딘지는 여러분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B, A, C가 1 여기 길이 1 여기 길이 1이야 이렇게 자 그때 Y값이 T라고 줬어 그럼 다 찾을 수 있거든 무엇을 선생님 이 부분에 X값을 세모라고 할까? 이 부분 이 부분에 X값이 있잖아 이 부분에 X값을 누구라고 할까? 네모라고 할까? 그러면 네모를 대입했을 때 T가 나와야 되고 이거 Y값 T야? 세모를 대입했을 때도 T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끝나버렸지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네모를 대입했을 때 즉 2에 네모 빼기 1 이게 누가 나와야 되고 T가 나와야 하고 세모를 노란색에 대입하면 세모를 노란색에 대입하면 이거 또한 T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럼 네모 세모가 나오지 우리의 네모는 누구요? 넘어갔어 네모는 로그 2에 로그 2에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뿅 괜찮아요 세모 세모 찾아줘 슉슉 넘어오시면 2의 세모가 빨리 봐 2의 세모가 1 마이너스 T 그럼 세모는 로그 2에 1 마이너스 T지 뭐 이렇게 네모 세모가 다 찾아져요 네모 세모가 찾아지면 우린 네모에서 세모 뺀 녀석이 누구니까 1이니까 너에서 너를 뺀 녀석 로그 2에 너에서 너 뺀 녀석 그러면 빼기는 로그에서 진수끼리의 뭔 셈 나누셈이니 1 마이너스 T 분의 T 플러스 1 요 녀석이 1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 녀석이 2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얘가 2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분모가 누가 되면 돼? 그렇지 두 배에 저 녀석이 저 녀석이 2가 돼야 되니까 맞지? 1 마이너스 T 그러면 2 마이너스 2T가 되면 되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T값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 3T는 1 T는 3분의 1이네 이렇게 마무리 어 T값 다 찾았어 어 T값 다 찾았어 선생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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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값이 찾아지면 네모값이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네모값이 누가 나오게 되냐 T에다 3분의 1 퐁당 3분의 1 퐁당 그럼 3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네모가 3분의 4요 선생님 네모가 로그 2의 3분의 4요 그렇지 그리고 T가 3분의 1이요 그럼 이제 요 길이가 1이다 의 힌트를 써야 하는데 우리 이미 요 길이는 얼마지? T야 T 3분의 1이지 그러면 이쪽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쪽 길이 그렇지 이쪽 길이는 전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게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네모를 이 함수에 대입하면 좌표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야지 길이가 3분의 2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좌표는 음수값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랑 길이의 관계 아 네모를 여기에 있는 흰색 함수에 대입하면 Y값 3분의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구나 누구를 대입하면 네모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근데 우리의 네모값은 요거 어 그럼 마이너스 A에다가 네모값이 2에 로그 2의 3분의 4 빼기 1 이렇게 괜찮죠? 성질 써야지 이거 3분의 4랑 여기는 2랑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로그 2의 2가 되니까 이쪽 부분은 그냥 3분의 4였고 뒤에 빼기 1이 있어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3분의 1이 된다고 그럼 3분의 1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약분 되니까 스몰 A값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나버렸지 구하는 거 누구요? A와 T를 더해라 A와 T를 더해라 A값은 2 T값은 3분의 1 더하시면 3분의 7 3분의 7 3분의 7 3분의 7 2번 됐죠? 안 어려워요? 점과 좌표에 관한 이야기니까 천천히 점 잡고 대입하고 좌표와의 관계 해석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정리하시구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